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년 전 오늘 랜디 존슨은 애틀란타를 상대로 퍼펙트를 달성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999년 데이비 콘 이후 5년 만에 나온 퍼펙트였습니다. 당시 존슨의 나이는 만 40세로 1904년 싸이영의 만 37세를 경신한 역대 최고령 퍼펙트였습니다. 그의 애틀란타는 96승을 올린 동부지구 우승팀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메이저리그는 신기록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리글리필드에서 피츠버그를 상대한 이만하가는 7인닝 7K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ERA가 0.96에서 0.84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자책점이 공식기록이 된 1913년 이후 데뷔 첫 선발 9경기 기록으로는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0.91을 넘어선 신기록에 당됩니다. 발렌수엘라는 1980년에 데뷔해 불펜으로 10경기에 등판하고 1981년부터 선발로 뛰었기 때문에 데뷔를 선발로 한 이만하가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페르난도 마니아 열풍을 불러온 1981년에 발렌수엘라는 8경기 연속 9인닝으로 시작해 1,008경기에서 72인닝 4실점이었지만 9번째 경기에서 7인닝 4실점 10번째 경기에서 8인닝 4자책 11번째 경기에서 3.2인닝 7실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이만하가의 0.84는 시즌 첫 선발 9경기 기록으로는 2021년 디그롬의 0.62, 1966년 후안 마리샬의 0.69, 2009년 잭 그레인키의 0.82에 이은 역대 4위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오늘도 46개 포싱과 38개 스플리터를 던지고 다른 공은 커브 5개에 불과해 포싱 스플리터 비율이 95%였던 이만하가는 포싱으로 10개, 스플리터로 12개의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이만하가는 포싱 구속이 90.9마일로 데뷔 후 가장 낮았지만 회전수는 평소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만하가는 평속이 갈수록 떨어지는 대신 회전수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ERA 순위는 1위가 0.84에 이만하가, 2위가 1.37에 레인저 스와레스, 3위가 1.49인 하비에르 아사드, 4위가 1.80인 타릭 스쿠볼, 5위가 1.84인 세스루고입니다. 일본통산 ERA가 3.18인 이만하가는 2018년 23경기 4승 11패, 6.80에 그친 후 자비로 호주리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9경기에서 58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볼렛은 8개, 장타는 5개밖에 내주지 않은 이만하가는 자책점 5점 중 4점이 홈런에 의한 실점으로 샌드의 9점 8회에 올라 프로파에게 맞은 투런이 아니었다면 현재 ERA는 0.84가 아니라 0.50이었을 겁니다. 이만하가의 다음 등판은 6위로인 세인트리스 원전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피츠버그 선발 베일리 폴터까지 7.2이닝 2K 무실점으로 역투를 하면서 0대0으로 진행된 경기의 승패는 9회 말에 결정됐습니다. 컵스는 1-4 후 벨린저가 2루타를 치고 나간 후 모렐이 중전 한타를 날립니다. 홈에서는 접전이 일어났지만 주심은 공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 득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 벨린저의 앞발이 떠서 들어오는 사이 태그가 먼저 된 것처럼 보였고 포수가 공을 떨어뜨린 건 그 이후 벨린저의 손에 부딪히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의 챌린지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송구를 던졌던 마이크 A 테일러는 벨린저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트는 벨린저와 접촉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을 제대로 잡고 있었다. MLB가 실수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을 떨어뜨린 것과 상관없이 태그가 확실하게 빨랐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비록 경기를 패했지만 선발진이 최근 4경기에서 25.2이닝 3자책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미츠킬러, 제러드 존스, 폴 스킨스가 18이닝 25K 1볼렛을 기록하고 도합 50번의 헛스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이언츠는 이정후의 시즌이 끝나자마자 마토스 신드롬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5타수 3안타 5타점에 이어 오늘은 5타수 3안타 6타점으로 이틀 연속 대폭파를 난 마토스는 2경기 11타점이라는 팀 타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5타점은 팀 역대 4번째이며 22세 이하 선수가 이를 달성한 건 1965년 윌리 호튼, 2005년 로빈슨 카노, 2015년 브라이스 하퍼, 2015년 마이켈 프랑코에 이어 역대 5번째이자 최연소 기록에 해당됩니다. 시즌 첫 6경기에서 올린 17타점이 자이언츠 신기록이 된 마토스는 2022년 파이프라인 63위에 올랐을 정도로 상당한 기대주였습니다. 마토스는 지난해 6월에 데뷔했지만 공수에서 모두 실망스러웠고 중견수를 찾던 자이언츠는 이정우와 계약합니다. 겨우 내 벌크업에 성공한 마토스는 시범경기에서 맹타를 휘둘렀지만 개망 로스터에 들지 못했고 이에 실망해서였는지 트리플에이에서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콤포토의 부상으로 콜업된 후 두번째 경기에서 야마모토의 커브를 받아쳐 스리런을 날리는 것으로 5경기 17타점에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마토스 덕분에 타선에 혈이 뚫린 자이언츠는 7연승을 달리던 콜로라도를 상대로 이틀 연속 승리를 거두고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번 타자로 돌아온 솔레어는 2루타 2개 포함 5타수 3안타를 기록했고 4번 타자 채프먼은 2루타 2개 포함 4타수 4안타 1불렛 4득점으로 5출로 경기를 냈습니다. 지난 싱글에이 등판에서 완전 이닝으로 시작해 4이닝 7K 퍼펙트를 했던 스넬은 오늘은 트리플에이 등판에서 5이닝 10K 노이트를 기록하고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1위 양키스는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앞선 8경기에서 1할 2풍 9위에 그쳤던 소토는 통산 18번째이자 양키스에서의 첫 멀티홈런을 포함해 4타수 4안타 2홈런 1불렛 3타점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소토는 하루 만에 OPS를 0.917에서 0.975로 끌어올렸습니다. 배트스피드가 10위인 소토는 홈런 2개의 배트스피드가 81.2마일과 80.8마일로 측정돼 올 시즌 첫 2개의 배트스피드 80마일 이상 홈런을 날린 선수가 됐습니다. 배트스피드 평균 80.5마일이 압도적인 메이저리그 1위인 스탠튼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펜스의 맨 위를 맞고 나온 이루타와 10호 홈런을 날렸던 스탠튼은 오늘은 11호를 날렸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홈런 순위는 1위가 오늘 14호를 친 건어 앤더슨 2위가 13개인 카일 터커 공동 3위가 12개인 저지와 네일러 5위가 11개인 소토, 스탠튼, 라밀했습니다. 양키스는 소토, 저지, 스탠튼이 배츠, 오타니, 프리먼보다 먼저 10홈런 트리오가 됐습니다. 양키스는 루이스 1의 호투도 빛났습니다. 힐은 1회에 1점을 내주고 6이닝 14K 1볼렛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1998년 올렌도 에르난데스가 세운 13K 양키스 신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는 엘 두케가 시구를 냈습니다. 5선발로 시작했는데도 9경기 5승 1패 2.39라는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하고 있는 힐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게리콜이라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다는 말로 콜의 조언을 비결로 들었습니다. 힐의 첫 9경기 성적인 ERA 2.39, 피안타율 1R 오픈사리, 49이닝 62K는 지난해 콜의 첫 9경기 성적인 ERA 2.22, 피안타율 2R12, 56.2이닝 62K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양키스는 6연승 기간 선발 투수들이 39이닝 2자책이라는 말도 안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를 11대 4로 꺾은 클리브랜드는 라미레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홈런을 날린 라미레스는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OPS 0.8을 눈앞에 뒀습니다. 라미레스는 첫 32경기에서 5홈런 25타점, OPS 0.667에 그쳤지만 이후 13경기에서 6홈런 16타점, OPS 1.1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회 오버와 12구 승부 끝에 선제 투런을 날린 라미레스는 19 이상 홈런이 통산 6번째로 이는 1988년 투구수가 공식 기록이 된 이래 공동 3위에 해당됩니다. 19 이상 홈런 통산 순위는 1위가 8개인 토드 헬튼, 2위가 7개인 폴 코너코, 3위가 6개인 골드슈미트와 라미레스입니다. 이 부분 최고 기록은 2004년 맷 클레멘트를 상대로 알렉스 코라가 때려낸 18구 홈런입니다. 2022년 11월, 맷츠는 에드윈 디아스에게 5년 1억 2백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채프머니 양키스와 맷은 5년 8천 6백만 달러를 경신한 마무리 최초의 1억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는 WBC에 참가했다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고 개막 첫 시즌을 날리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몸값을 해야하는 디아스는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넉점차에서 올라와 치즈맥의 적시타, 조시벨에게 동점 스리런을 맞아 0.1이닝 4피안타, 4실점 후 교체됐습니다. 이에 최근 6경기 성적은 0세이브 3블론, 5.1이닝 9피안타, 3피홈런 8실점, ERA 13.51입니다. 지난 시즌 중반 매치가 알론소에게 했던 제안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조엘 셔먼에 따르면 매치가 슈어저와 벌렌더를 트레이드하고 나서 알론소에게 제시한 연장 계약은 6년차인 올시즌부터 시작하는 7년 1억 5천 8백만 달러였습니다. 알론소는 이 제안에 크게 실망했고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바꾸게 됩니다. 올시즌 후 FA가 되는 알론소는 현재 10홈런, 23타점, OPS 0.76위로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8회 1사까지 퍼펙트를 당했다가 1점 차로 패했던 토론토는 오늘은 4대0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8회에 올라온 네이트 피어슨이 두 타자만의 역전 투런을 막고 1점 차로 패했습니다. 알동 꼴지로 내려앉은 토론토는 13승 10패 후 6승 15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